함께 가지고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더 가까이 오십시오 무사님들 켜주시고요 자, 도전 한국인상 이영호 눈 감고 물체 던져 배기 부분으로 베스트오피스터 상을 받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박수와 함께 축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패도 받으시고요 축하드립니다 도전 한국인상 김태경 대나무 배기로 베스트오피스터 상을 받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상패도 받으시고요 자, 마지막 최고 기록 인증 가운데 가시면 안 돼요 네, 이종직님 축하드립니다 네, 기념 체력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 중앙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 모시고 기념 체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도 부분인데요 눈 감고 물체 베기 그리고 대령 베기 각각 다른 종목으로 베스트오피스터 상을 받으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화이팅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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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